경우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재해 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의 지원 규모을 당초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합니다. 지원 대상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이나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 이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은행 대출 금리에서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 이자를 고정 지원합니다. 재해 피해 특별경영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6개 지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